블랙책의 모든 문법 이론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숙제 공지라든지 단어시험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현강에서 하는 시스템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숙제 공지도 확인하시고 단어시험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가지게 될 문법적인 기초가 탄탄해질 겁니다. 절대 이제 토익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른 시험이 아니고요.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문법은 한 번쯤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독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문법 문제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한 겁니다. 파트 7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파트 5, 6도 해석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문장의 구조력이 형성되면서 직청직해까지 잘하기 위한 거지 그냥 단지 문법 문제를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문법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객 전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교재 페이지 12쪽을 펴주시고요. 오늘 첫 강의, 유닛 1, 문장이 필수 요소 1번 자, 그리고 유닛 2, 문장이 필수 요소 2번까지 이렇게 두 개의 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익 공부를 오늘 처음 한다 혹은 토익 공부가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런 분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 이 강의까지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간에 1, 2강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강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생의 영어의 구조력을 적어볼 겁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토익을 포함한 모든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 맞는 말이고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동사 기준 형광편에 접어주시겠습니다. 동사 기준. 네, 동사가 기준점이 돼요.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밑에 세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연습문제 삼아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는 항상 동사를 기준. 한 번 더 동사를 기준. 형광편에 접어주시겠습니다. 동사를 기준. 무조건 동사부터 찾아서 밑줄 치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즉, 한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파트5 문제를 푸실 때는 동사 찾아서 밑줄 치는 연습하십시오. 동사 찾아서 밑줄 치는 연습하십시오.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왼쪽은 우리가 동작의 주체인 주어 자리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동작의 대상인 목적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빈칸의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동사를 찾고 빈칸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이 있는지 오른쪽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뭐가 기준? 동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있다. 절이라는 것은 동사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단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형태고요. 조동사와 동사원형. 조동사에는 we'll, can, may와 같은 일반적인 조동사 그리고 what, could, might, should와 같은 과거 형태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형태는 비동사가 있어요. 네, 비동사는 기본적인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I am, you are, they are 이런 식으로써 주어가 1인칭이라면 I am. 2인칭이라든지 아니면 they, 복수라면 are 정도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뭐 she라든지, he라든지, it, 이런 주어들은 is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동사가 was와 were 있는데요. 자, was에는 단수 형태의 과거가 되겠고, were에는 복수 형태의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 형태는 변형이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역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냥 동사원형이고요. 여기 s가 붙는 형태가 바로 동사의 단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도 s가 붙는 단수 형태가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형태는 1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절에는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동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조동사부터 한번 예문을 볼게요. you can get, 보세요. you can get 기준점, 항상 체크하는 겁니다. 조동사와 동사 원형은 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하는 거예요. you can get a perfect school, 오른쪽에 명사가 목적어고요. 네,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는 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동사 목적어까지 기본적인 문장 성분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성분들은 모두 수식어로서 과로 정리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성분을 퓨션 연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the village people은 we'll send 기준점, 동사죠. 왼쪽에 the village people이 주어고요. 오른쪽에 strangers까지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추방할 것이다. 자, 문장 끝에 away 이런 것들은 부사이기 때문에 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필추 보인트 보세요. 동사 원형을 취하는 관용적인 수거편들, 여러분들. 얘네들은 조동사는 아닙니다. 만은 조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수거처럼 엄기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 like to.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뭐 의지라든지 바람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b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ought to.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ought to와 have to는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used to 부정사. 과거에 무언가를 하곤 했었다. 지금은 안 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요. had better 하면 무엇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ther than waiting for her here.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릴 바야 you had better color. 그녀에게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수거 표현으로서 굳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동사 구문 보겠습니다. the manager is 동사 체크하세요. 항상 기준점인 동사는 체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습관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사 왼쪽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죠. 항상 동사 왼쪽에는 명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작의 주체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manager는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 보호라는 성분이 수반됩니다. 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관리자는 망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까지 문장 성분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관리자는 망설입니다. 자, 뭐하는 것을?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을. 자, 무슨 결정이죠? 새로운 학교를 건설할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pp까지 함께 밑줄이 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이렇게 pp와 결합이 되면서 수동태라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Mr. U는 예상됩니다. 비동사 pp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수동태에서 자세하게 알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r. U는 예상됩니다. 까지 문장 성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착할 것으로 3시에 내일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Jacob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 ing. 이것도 함께 밑줄 치세요. 역시 비동사는 ing와 결합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 진행 형태의 시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acob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동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목적 자리죠. Some food까지가 목적입니다. Jacob은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의 음식들을. 까지 문장 성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는 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명사까지.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보겠습니다. 자, 제이드는 배달합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세요. 오른쪽에 The Office of Wives. 까지가 목적어죠. 문장 성분 끊어보겠습니다. 항상 완전한 성분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끊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는 무조건 수식어가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이드는 배달했습니다. 과거 동사네요. 그 사무용품들을. 까지가 목적어고요. 역시 그 뒤에는 수식어, 괄호 정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이드는 배달해왔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P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함께 잡으셔야 돼요. 그 사무용품들을. 까지가 역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까지 문장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Since Last Year. 괄호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래로 정도가 되겠죠. 자, 주의하셔야 될 점. 투부 정사라든지 ING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을 때 처음에 약간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칫 동사라고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준동사라는 거기 때문에 동사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체크하시면 안 돼요. 특히 ING, 동사 아니에요. 우리 방금 봤었던 비동사 더하기 ING. 얘는 현재 진행 형태라는 동사가 되죠.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현재 진행 형태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비동사 없이 그냥 ING로 쓰이는 것은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밑에 체크하시면 5문제 풀어보시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거예요. Mr. Kim usually been gone to Asia to meet with his clients. 까지 지금 문장 내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빈칸이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going 동사 아니고요. gone 이것도 동사 아닙니다. 투부정사 동사 아니죠? goes만이 동사가 되겠네요. Mr. Kim은 항상 갑니다. 아시아로 갑니다. 그의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도를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사 찾아볼게요. City Officials, 시 공무원들은 Our Planning, 동사어 덩어리 함께 비출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동사 덩어리, 현재 진행 형태죠. 자, 그리고 동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여러분들.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주어 자리, 오른쪽에는 목적어 자리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는 모두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명사가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명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타동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타동사는 기본이에요. 자동사는 몇 개 안 되거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자동사는 전부 다 해봤자 10%도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뼈대가 되는 큰 그림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3형식 타동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우리가 들어봤었던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봤자 10%는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만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기준으로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일단 그러려면 수식어를 먼저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of가 무슨 사냐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가 나오면 그대로 괄호 열어주세요. 전치사부터는 무조건 수식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까지가 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전치사는 하나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표현하고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덩어리의 구를 전명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괄호 열어서 명사까지 닫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명구라는 수식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가 열렸다라는 거 지금은 괄호가 열렸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빈칸이 바로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가 되겠죠. 익스펜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익스펜션. 이런 식으로 I, O, N으로 끝나는 것들은 명사거든요. 형태를 보면 품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만약에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며칠 내로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The residents' 빈칸 of weekly newsletter of events and announcements. 까지 역시 문장 내 동사가 없잖아요. 빈칸이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가 동사 아니죠. Will rece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주자들은 받을 것이다. 무엇을? 주간 뉴스레터, 사보를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목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지서부터는 과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Technical Support Department는 빈칸 24 hours a day. 역시 문장 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빈칸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A번. 이렇게 I, O, N. 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I, N, G. 동사 아닙니다. 비동사 I, N, G가 동사지. 이거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Operates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지원부는 운영됩니다. 2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자, 5번. A Request from. 그 요청서는 조동사 뒤에 빈칸이 있어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 안되고요. BP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요청서는 반드시 첨부될 필요가 있습니다. To every, or a copy order, 모든 복사. 주문에 있어가지고요. 좋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네, 14쪽. 자, 보세요. 한 번 더 복사하겠습니다. 동사 기준점. 항상 문장의 기준점이 뭐다? 동사.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왼쪽에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되겠습니까? 동사 기준 왼쪽에 주어 자리.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그리고 주어 목적어는 모두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 기준 왼쪽에도 반드시 하나의 명사. 오른쪽에도 반드시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3타 동사의 구조. 좋습니다. 자, 동사 왼쪽 주어 자리. 동작의 주체. 오른쪽은 목적어 자리. 동작의 대상. 일단 개념은 뭔지 아시죠? 주어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고요. 목적어는 동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취한 동사들을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영어의 대부분은 타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를 보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편성이 존재해요. 그거는 90%를 차지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언어가 발달되면서 예외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암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명사와 긴 명사로 구분을 해본다면 일단 짧은 명사는 기본적인 명사랑 대명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명사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동사 기준으로 왼쪽에 the designers, 주어고요. 오른쪽에 the documents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three o'clock, 괄호 묶이죠. 전명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은 제출했습니다. 문서를 셋이 제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요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to complete the work, 일을 끝낼 것을. 이런 식으로 써. 네, 동사 기준으로 왼쪽에 주어, 오른쪽에 목적어가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명사. 긴 명사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먼저 ing, 아까 우리 ing랑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 말씀드렸었었죠. 그게 뭐냐면, 준동사라는 건데 준동사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동사를 다른 품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명사 ing입니다. 여러분들. ing는 명사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마찬가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두 가지는 동사를 명사 형태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신다면, using, 이용하는 것, 주어죠. the new program까지가 목적어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까지 이런 식으로 문장성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헷갈린다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using이 지금 주어인데요. 이용하는 것. 그런데 동명사도, 이런 준동사와 같은 동명사 투부정사도 동사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용하다 use라는 게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이용하는지. 이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용하는 것, 이런 동명사도 똑같이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하는 것.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사 성질은 늘 유지가 됩니다. 자동사는 원래 목적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일하다, work, 이런 것들이 완전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일하다. 목적 없잖아요. 이거는 working, 일하는 것이 되더라도 목적어가 발생되지 않아. 없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나중에 큰일 난다. 나중에 암기하신 분들은 뭐, 준동사, ing나 투부정사도 목적을 취한다. 이렇게 외워버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추가적인 없는 목적어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용하다라는 것은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되더라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using 자체가 지금 동명사 주어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일하는 게 지금 이 동명사의 목적어까지.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주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is가 동사고요. 어렵습니다. 형용사 보호까지. 자,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사 체크하세요. 그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나는 것을.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까지. 그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일요일 날. 이런 것들은 전면고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목적어가 미팅. 만나는 것인데요. 역시 만나는 것. 이라는 동명사도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해석적으로. 그래서 people, 사람들까지. 여기까지가 문장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요. 목적어가 만약에 이렇게 동명사와 같은 준동사라면 얘도 자신의 목적어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원했었습니다. 동사 기준점. 무엇을? 만나는 것을. 역시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투부정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준동사라면 얘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The Supervisor까지가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원했었습니다. 무엇을? 만나는 것을. 근데 누구를? 관리자를. 그 다음에 everyday. 문장 끝에 부사. 이런 것들은 모두 정리하시면 돼요. 문장 끝에 시간표현들. 모두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im of the project. 이즈가 동사죠. 동사 기준점. 오른쪽에 투부정사가 지금 보호입니다. 비동사 뒤에는 보호를 취하거든요. 비동사는 보호를 취한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보호자로 있으면 그냥 뭐 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인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표는 프로젝트의 목표는 충족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그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역시 지금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높은 수요라는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투부정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동사 기준. 왼쪽에 주어가 The aim까지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사이는 괄호, 정리가 되겠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 다음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니까 투부정사가 수반되죠. 충족시키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요? 그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성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명사절. 명사절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형음에 지겠습니다. 대절. 자, 대시 접속사거든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접속사는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접속사 뒤에는 새로운 주어동사라는 절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잊지 마세요. 접속사 뒤에 새로운 주어동사. 시작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절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사절 접속사로서 어떤 문장이든 간에 접속사 That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자체 이미 그대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뭐뭐라는 것.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건 문장이잖아. 내가 너를 어머 대박 썼던 아침부터.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문장이잖아. 여기에 That이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 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That 이런 접속사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절은 접속사 명사절로서 그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명사화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That 접속사 동원하실 거예요. She's Canadian 까지 문장 성분 한번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대절의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문장의 기준점이 동사라는 거예요. 그녀가 캐나다인이라는 것. 그죠? 그녀가 캐나다인이라는 것. 그 다음 is가 동사고요. natural 사실이 아니다. 형용사고까지 되겠습니까? 그녀가 캐나다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석까지 깔끔하게. 그 다음에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죠. 그 다음에 대접속사는 동그라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버가 정말로 원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대절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표시한다면 I 주어 노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이 명사질로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세라버가 정말로 그녀의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되겠습니까? 자 필출 포인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준동사 ing라든지 투부정사 같은 것들은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 타동사에 썼다면 똑같이 목적을 취하고요. 원래 자동사에 썼다면 똑같이 목적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같은 것들은 오른쪽에 보호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형식 동사의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되더라도 똑같이 보호를 취한다. 동사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크는 제안했습니다. 기준점 무엇을 감시하는 것을 이게 지금 목적어죠. 그리고 목적과 지금 동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자신의 목적을 필요하겠죠. 무엇을 감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되겠습니까? 마크는 제안했습니다. 감시하는 것을 무엇을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접속사 동그라미 want 동사 덩어리 밑줄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무엇을 향상하는 것을 근데 역시 투부정사도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너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까지 끊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너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you have to do it 동사죠. 또 하나의 동사죠. 너는 반드시 그것을 스스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자 그 밑에 책기록 다섯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자 1번 기준점 찾아보세요. 동사 is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왼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무슨 자리 동사 왼쪽이니까 주어 자리 주어는 명사 형태 맞죠? find 아니고요 finding이 정답이네요. 찾는 것 자 무엇을 a suitable place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까지 되겠습니까? 자 주어가 지금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고 있죠.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보까지 쉽지 않습니다. 자 마크사는 만들었습니다. 동사 기준점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치사 보이시죠? 전치사부터는 괄호 들어가줘야 돼요. 어디까지? 명사 목적까지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열렸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닫히는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일단 열렸으면 그냥 문장 성분 끝난 겁니다. 왼쪽이 목적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씹으로 끝나는 것은 i v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 형태입니다. 나중에 형태는 다 금방 잡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i o n 로 끝나는 게 명사죠. this is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the main researcher는 추천했습니다. 기준점 동사 자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요. 동사 오른쪽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어는 무슨 사?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이쪽에서 동사 탈락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연구원은 추천했습니다. 무엇을요? 줄이는 것을. 근데 역시 목적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자신의 목적어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 비용들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장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연구원은 추천했습니다. 무엇을 줄이는 것을. 근데 무엇을 줄이는 것을? 비용을 줄이는 것을. 자 그 다음에 please confirm 동사 덩어리 체크하세요. confirm 확인하세요.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전지자부터 과로가 들어갑니다. 정리가 되죠. 일단 열렸어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중요하잖아. 열렸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그대로 목적어가 될 텐데 일단 이 뒤로 끝난 것은 과거 동사 혹은 나중에 분사라고 공부하거든? 분사는 형용사니까 이건 동사는 형용사입니다. 탈락이고요. 남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둘 다 지금 이건 명사고 동명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가능하긴 해. 하지만 receiving 이란 동명사는 동명사는 뒤에 추가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받는 것인지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eceipt라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정답이 되겠어요. 수령 받음 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물론 receipt는 영수증도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그 수령을 확인해 주세요. hurry order 123 이라는 주문 번호의 물건의 수령을 확인해 주세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can limited 사는 welcomes 동사죠. 환영합니다. your 소유격 뒤에 명사 목적까지 regarding regarding은 전지사입니다. 괄호 열어주세요. regarding은 about 과 똑같은 전지사입니다. 무엇 무엇에 관해서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괄호가 열렸죠? 문장 전부 끝난 겁니다. 빈칸까지가 무슨 자리에 목적을 명차 자리 되는 거예요. 동사 탈락이고요. 이 뒤로 끝난 것은 과거 동사 혹은 분사 형태 형용사죠. 탈락이고 suggestion 제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4쪽 그 다음 페이지만 넘겨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썼었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골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기준점이 뭐다? 동사 동사 왼쪽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동사 오른쪽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주어 목적어는 모든 무슨 품사죠. 명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 이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은 예배다 라고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자동사 이 형식 자동사를 제일 먼저 할 텐데 자동사로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로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형식의 자동사는 오른쪽에 목적어가 아니라 이 주격보호라는 성분을 취해요. 주격보호가 뭐냐면 이 주어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격보호가 무엇인지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건데 그 주어는 모두 무슨 품사로 구성되어 있었지?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명사인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호는 기본적으로 뭐겠냐 라는 거야. 주어가 명사니까. 뭐겠습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왜? 명사를 소식하는 것은 형용사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격보호 자리 이 형식 동사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자리다. 이게 역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명사보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보호 여러분들 주어가 명사인데 명사보호가 명사를 꾸며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어인 명사랑 동격일 때 같다라는 게 동격이거든요. 동격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지성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I란 주어랑 지성쌤이라는 명사가 동격 같은 대상이잖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를 남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이 쓸만한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전기토익은 실생활 영어를 그대로 반영해서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실용 영어를 벗어나는 식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미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첫날에서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개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비 비컴 읽어보세요. 시작 비 비컴 한 번 더 비 비컴 그 다음에 뭐뭐 이체로 남아있다라는 remain stay 시작 remain stay 그 다음에 뭐뭇처럼 보이다라는 seem appear look 뭐라고요? seem appear look 그 다음 무엇으로 판명나다라는 proof 그 다음에 감각 동사 중에서는 feel 무엇 무엇의 느낌이 나다라는 feel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감각 동사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단어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형식의 끝이에요. 보세요. 몇 개 안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이 형식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이 몇 개 안되는 걸 못 외워서 틀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에이 뭐 저희가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주시죠. 이거나 제대로 이거나 좀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암기할 게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다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990점 만점까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이 형식 동사 BB컴 가장 기본이고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그래서 이 형식 BB 이 형식 BB 이 형식 BB는 이제 남아있다. remain stay remain stay 앓글자 따서 이제 remain stay list BB 리스 BB 리스 근데 뭐뭐처럼 보이다 심 appear look 앓글자 따서요 심 appear look BB 리스 심어로 자 그 다음에 판명 나 대 probe 느낌이 나다 feel까지 프로필까지 여러분들 프로필 프로필까지 프로필까지 그래서 이 형식은 BB 리스 심어로 프로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BB 리스 심어로 프로필 이 형식은 BB입니다. 이 형식의 이름이 BB에요. 이 형식 BB는 리스를 받으러 갔다가 너의 프로필로는 그게 안 돼. 거절을 당해서 기분이 어떻다? 심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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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이 심어로 인데 미국 사람들이 약간 미국식으로 심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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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식 BB는 리스가 안 돼서 심어로 너의 프로필로 안 돼. 이 형식 BB는 리스가 안 돼서 기분이 심어로 너의 프로필로는 가능하지가 않아. 불가능해. 돌아가세요. 이 형식 BB는 리스가 안 돼서 기분이 심어로 프로필로 안 돼. 돌아가요. 유치하다고? 암기됐을걸? 자 가보세요. BB 리스 심어로 프로필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최선의 이제 우리 일류의적인 배려로 앞글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 형식 BB는 리스가 안 돼서 기분이 심어로 프로필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비 비컴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비 비컴 리스 리메인 스테이 심어로 심 어필 록 프로필 프로필 까지 여러분들 되잖아요. 안 될 게 전혀 없거든? 지금 암기하는 걸 나중에 암기해야지 하지 마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뭔지 알았으니까 암기는 나중에 그거 잘못된 공방법이야. 항상 암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가겠습니다. 이 형식 BB는 리스가 안 돼서 기분이 심으로 너의 프로필로는 안 돼.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비 비 비컴 리메인 스테이 심 어필 룩 프로필 비 까지 되잖아요. 다음 기회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자 2번 말씀드렸죠? 보호자료일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주어 다음에 이 형식 농사 뒤에 주격 보호죠?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고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부사장은 is 비동사고요. 오른쪽은 형용사 보호자리죠? 망설입니다. 네 뭐하는 것을 to dismiss herself from office 회사로부터 그녀 스스로를 해고하는 거기 때문에 물러나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untries 국가들이 stay 이 형식 동사죠?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형식 자동사 오른쪽에 divided가 지금 pp 형태의 보호입니다. 나눠진 채로 나눠진 채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on the best way to lower emissions 방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ve workers 다섯 명의 직원들은 remain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 missing 실종된 이라는 관용적인 분사네요. 자 3번 주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격보호는 명사인 주어를 꾸며준 형용사이다. 말씀드렸었었죠?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도 주격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어랑 동격관계를 형성할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격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거요. 뭐뭐이다 정도를 적게 됩니다. 뭐뭐이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도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십시오. 밑에 check it up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already check in은 is가 동사입니다. 비동사 뒤기 때문에 무슨 자리?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acceptable 이렇게 able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accept가 받아들이다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Mr. can은 is가 비동사 동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식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always 얘는 부사거든요. 부사는 무조건 단독적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부수적인 부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괄호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부터는 전지자죠. 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일단 이 괄호가 어디까지 닫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렸다라는 것은 빈칸까지 문장 성분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빈칸이 반드시 무슨 자리? 형용사 보호자리 맞습니까? 자 LOI로 끝나는 것은 부사고요. careful 얘가 형용사 정답이 되겠습니다. Mr. can은 항상 신중합니다. in deciding 결정한 데 있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Ms. Garcia는 is가 동사고요. a devoted 굉장히 헌신적이다. 자 그리고 빈칸의 hospital executive 병원의 임원진이다까지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들 병원 임원진이란 명사까지가 명사 보호네요.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devoted 얘도 형용사고요. 그리고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또 하나의 형용사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enthusiastic 이건 명사고요. enthusiastic 이게 형용사죠. 열정적인 그 다음에 ly로 끝나는 것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수식어 처리 여러분들 수식어 처리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동사했고 왼쪽에 주어 자리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 오른쪽엔 주격 보호 자리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가 모두 수식어라고요? 그럼 영어에서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밖에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수식어예요. 물론 나중에 오형식 동사가 나오면 오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까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보호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외에는 전부 수식어예요. 전부 수식어. 근데 그 수식어들은 모든 문장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로 정리만 잘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수식어들을 지금 오늘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이게 지금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수식어구나 라고 인식하셔가지고 정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연습을 지금 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식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영어 문장 구조는 늘 동일하다. 수식어의 종류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수식어를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직독직해 역시 가능해진다. 팩트입니다.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수식어 정리 연습 제일 먼저 주어동사 사이 형검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성분 뒤 형검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왼쪽 문도에서 컴마까지 형검에 적으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요. 항상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이 동사죠. 그리고 동사 뒤는 목적어죠. 자 여기서 일단 주어동사가 만약에 붙어있으면 I love you 이런 것들처럼 주어동사가 붙어있으면 주어동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깔끔하게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인데 동사까지 가운데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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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정리하시면 돼요.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요. 그 뒤에 어떤 성분이 나오더라도 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닫아주는 겁니까? 동사까지 수식어입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더라도 주어 자리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목적어까지 문장 성무 끝나잖아. 만약에 I love you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이 나오네요. I love you 이런 것들처럼 목적어까지 문장이 그냥 끝났다. 뒤에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석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뒤에 블라블라 무언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괄호 열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수식어고요. 세 번째 주어 왼쪽에 컴마가 있으면 보통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컴마가 있으면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주어 동사 사이 두 번째는 완전한 성분디 세 번째는 주어 왼쪽에 컴마까지 문두에서 컴마까지 이 세 가지가 수식어 위치 끝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문장 구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다? 단어를 암기해서 하나씩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 순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제 배웠으니까요. 자 보세요. 문장의 첫 명사 주어 찾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동사 찾고요.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애플리컨스 지원자들 주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동사가 must take 얘거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 무엇이든 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applying ing로 시작되는 나중에 공부할 분사라는 건데 어쨌든 주어 동사 사이는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인데 그 자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반드시 입사시험 목적까지 입사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 spite of the economic slowdown 컴마까지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괄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른쪽이 목적까지 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마크사는 그 확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영객들 주어 have to remove 동사 all trash 목적어까지 문장 성모 끝났고요. 그 뒤에 from the site before living 두 개의 전면구 모두 묶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두 개의 전면구지만 어쨌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괄호 정리가 된다는 수식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야영객들은 치워야 돼요. 모든 쓰레기를 그 장소로부터 떠나기 전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식어 정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다 해당 파티에서 하실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면구 제일 많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전치사가 나오면 괄호 열어서 어디까지? 명사 목적어까지. 이게 바로 무슨 구? 전면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는 주어 완성했습니다. 동사 그의 제안을 목적어 문장 끝 그 다음에 for the advertising campaign 괄호 묶이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괄호가 묶이겠습니다. 문장 끝에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은 모두 괄호 묶아주시면 돼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단독적으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배는 was it damaged? 이게 지금 비동사 더하기 pp라는 스톡태인데요. 그 가운데 badly 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배는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나중에 스톡태에서 할 겁니다. 스톡태는 목적어 없어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까지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목적 없이 전면구란 수식어가 나오는 거예요. 태풍에 의해서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나머지 투부정사고 분사고 관계절 부사절 해당 파트에서 다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아니 부정사고 이게 투부정사거든요. 아니 아까 투부정사는 명사적으로 뭐뭐 하는 것 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 명사자리 투부정사라면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사자리의 투부정사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요. 부사자리라면 그래서 miss you는 head to live 동사죠. the restaurant까지가 목적어네요. 그 식당을 떠나야 했어요. 일찍 부사죠. 그 뒤에 투부정사는 완전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 부사자리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가지는 겁니다. 부사자리니까요. 그녀의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두 번째 마찬가지 to proceed with a task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주어 왼쪽에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부사자리 수식어자리 담았죠. 이런 식으로 수식어자리의 투부정사는 역시 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투부정사는 명사자리라면 뭐뭐 하는 것 부사자리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위치에 따른 품사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키럽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애플컨스 지원자들은 Can Drop By 동사죠. 들릴 수 있습니다. Drop By까지 밑줄 치세요. 동사 덩어리입니다. 어디 어디 들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 미스터르 킴의 사무실까지가 목적어죠. 까지 문장 끝났네요. 자 그리고 빈칸은 완전한 성분 뒤이기 때문에 무슨 자리? 부사자리겠죠. 투부정사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양식서들을 받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고요. 자 Drop By는 어디 어디 들르다 라는 동사 덩어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Stop By 라든지 아니면 Come By 라든지 아니면 Swing By까지 이런 식으로 By로 끝나는 들르다 사형제 잊지 마세요. Drop By Stop By Come By Swing By 자 순서대로 가보세요. Drop By Stop By Come By Swing B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하세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늘 수식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Layoffs 그 해고는요. Continue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없이 문장 끝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 왼쪽에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수식어 자리입니다. 인스파이트 오브는 전치사고요. 이븐도 접속사요. 전치사는 뭘 취한다? 명사 목적을 취한다. 접속사는 뭘 취한다? 새로운 주호동사를 취한다. 새로운 주호동사의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컴마까지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정답이고요. 명사만 수반된다면 전치사가 정답이야. 지금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올라가지만 강제고는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서 해석이 되겠습니다. 16조 그 다음 페이지 수식어 정리 연습 한번 연습해 보실 텐데요. 수식어를 찾아서 과로 정리를 하시고 문장 성모 표시하는 거요. 일단 한 문제만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Mr. Jackson의 Exploration of the Incidents 보세요. 가장 기준점이 뭐라고요? 모든 문장의 기준점이 동사잖아. 그래서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항상 동사 왼쪽에 첫 번째 명사가 주어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Mr. Jackson의 설명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브는 뭐죠? 전치사잖아. 항상 전치사부터는 과로가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그 목적 명사까지. 모든 전치사는 하나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덩어리가 전명구로서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가 기준이고요. 비동사는 주격보를 취하잖아. 오른쪽에 보호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형용사겠죠. quiet는 부사고요. different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역시 from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괄호 열어서 목적까지 닫아주시는 거예요. 문장 성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Mr. Jackson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이게 문장의 필수 요소예요. 나머지 세 개의 수식어들이 이렇게 덕지 덕지 붙으면서 추가적인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까지 의미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사건에 대한 Mr. Jackson의 설명은요. 꽤 달랐습니다. quite 꽤 달랐습니다. 무엇과 나의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문장의 필수 요소는요. Mr. Jackson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James is looking for. be looking for까지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look for 자체가 무언가를 찾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James는 찾고 있습니다. 왼쪽의 주어 오른쪽의 목적까지 문장 성분 끊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That's 여러분 접속사는 동그라미 치는 습관 접속사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는 습관 잡아주십시오. 모든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동사란 저를 수반하는 기준점입니다. 잊지 마세요. 접속사는요. 새로운 주어동사를 이끄는 시작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도 또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나오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접속사가 만약에 있다면 동사가 총 몇 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두 개가 되겠죠. 왜?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는 하나지만 접속사 뒤에는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동사의 개수는 기본적인 한 개에서 접속사의 개수에 따라 하나씩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접속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가 is located 위치되어 있는 이건 지금 관계사라는 건데 관계사도 접속사의 종류거든요. 나중에 관계사에서 자세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되어 있는 어디에? 그의 회사 근처의 정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재밌네요. 카이는 제시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동사 왼쪽에 카이가 주어죠. 오른쪽에 the proposal까지가 목적어죠. 문장 성분 끝났습니다. 그죠? 카이는 제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even though가 접속사거든요. 비록 뭐뭐이지만 네 접속사 동그라미 치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또 나오죠. wasn't 비동사 체크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확신하지 못했지만 비동사 뒤에 형용사까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전명고 괄호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석해 보시면 카이는 제시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확신하지 못했지만 무엇에 대해서? 그 feasibility에 대해가지고요.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면 모른 단어는 늘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마다 해석을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모른 단어는 평생 공부해도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의 기사를 보더라도 모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독해를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단어는 그대로 넣어서 쭉쭉 밀고 나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실행 가능성이란 명사인데요. 모르더라도 그냥 이 전면과 묶인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feasibility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맥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문맥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문맥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른 단어니까요. 안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언어는 단어 공부가 80%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제안서를 제시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부터 10번까지의 숙제입니다. 4번부터 10번까지는 숙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수식어 정리 연습에 대한 정답과 해석이 있거든요. 우리 3번까지 봤으니까 나중에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부터 10번까지 정답과 이렇게 해석을 비교해 보시면서 틀린 것들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더블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 보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스스로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장에서 동사가 없으면 빈칸이 동사자리이다. 이제 다 끝났고요. 오늘 진도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첫날과 둘째 날까지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어요. 잊지 마세요. 문장에서 동사가 없으면 빈칸이 바로 동사자리고요. 동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수태시제 형광편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수태시제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시제 해석이 제일 마지막이거든 시제라는 것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빠르게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사 문제는 수태라는 문법적인 오답을 먼저 걸러야 돼요. 이게 먼저 확인되는 이유가 바로 수태는 문법의 영역이기 때문이거든. 해석 전에 수태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라는 게 수일치입니다. 주어가 단수라면 동사도 단수 형태의 동사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도 복수 형태의 동사가 쓰이겠죠.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안 맞는 것들은 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거든요. 태는 바로 능동태여서 동태인데요. 능동태는 목적을 취하고요. 수동태는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역시 걸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거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시제와 곁들이는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 문제 아무리 빠르게 풀어봤자 계속 10개 중에 한두 개 틀려요. 그런 걸 틀린다면 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 단축은 정답률이 유지가 되면서 단축이 되는 건데 만약에 빠르게 풀다가 10개 중에 한두 개 틀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시간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정확도가 높아져야지. 보세요. The winners of the audition 지금 빈칸 동사절인데요. 주어와 동사와의 수일치를 판단하시려면 반드시 주어 동사 사이의 수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잖아.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 사이는 무조건 정리가 되니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were 이라는 복수 형태의 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nannouncement 정책이죠. 공지죠. 문장의 첫 명사 주어고요. about the new policy 까지 괄호 묶이죠. 그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공지 그 다음 빈칸이 동사인데요. 포스트가 게시하다인데 만약에 동사의 해석을 한다면 해석대로 가도 되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얘는 스톡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는 전차부터 괄호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태다? 스톡 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공지는 게시가 될 것입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니는 만들었습니다. 예약을 어제 지금은 문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시제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지금 문장 끝에 어제 라는 시간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과거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장에서 주어 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작을 행하는 주체랑 어떤 동작인지는 반드시 필요한 무조건적인 존재거든. 하지만 명령문만은 예외적으로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왜? 명령문은 무조건 너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대화를 하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이메일 보내든 명령은 내 말을 듣는 너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돼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됩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명령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all this number 전화하세요.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동사 뒤에 목적까지 문장 성분 끝났고요. 그 뒤에 전명구 괄호 묶이는 겁니다. 자, 동사 개수 세우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문장의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사가 있지만 접속서가 있으면 동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된다. 마치 수학처럼. 자, 그 다음에 조동사에 대한 동사 원형.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참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씩 읽어보십시오. 자, 밑에 세 문제 풀어보시는데 15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 The inspection of the promises. 빈칸 지금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문법적인 오류를 걸러야 되겠죠. 일단 문장의 천명사가 주어죠. Inspection까지가 주어고요. 주어동사 사이 전명구는 괄호 묶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요. 일단 세번째 World 이렇게 복습 동사 들어가지 않죠. 소화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번째 테를 보겠습니다. 일단 컨덕트가 뭔지 모르고 막 Inspection이 뭔지 모르고 막 해석이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빈칸 뒤에 지금 전체자부터 괄호가 정리되기 때문에 빈칸이 무슨 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들어가줘야 되죠. 능동태는 목적이 필요할 테니까. 네, 그래서 A번. 첫번째 있는 얘는 목적이 필요하겠죠. 탈락입니다. 능동태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수동태고요. 비동사 PP 수동태예요. 나중에 수동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조동사 동사원역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 본다면 그 인스펙션은 그 프라미시스의 인스펙션은 컨덕트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독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단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건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한 번 더 그 프라미시스의 인스펙션은 컨덕트 되었습니다.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단어를 아는 만큼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라미시스만 모른다. 그러면 그 프라미시스의 조사는 수행되었습니다. 이게 구조독해하는 과정이에요. 프라미시스가 여러분들 뭐 보통 사업장 부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단어까지 안다면 그 사업장의 조사는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깔끔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모르더라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버 유는 can scarcely 자 조동사 뒤죠. 부사는 괄호 못 꺼주시고요. 조동사 뒤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피이크가 정답이겠죠. 스케어슬리는 거의 멍하지 않습니다. 라는 준 부정어 빈도우사거든요.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독일어에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while 접속사 동그라미 접속사는 늘 새로운 주호동사 시작점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몇몇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베트남어를 컴마까지 바로 묶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말하지만 각각의 그룹은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겠죠.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총 두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첫번째 동사는 while 이라는 접속사 이끄는 절의 동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each 그룹 두번째 동사가 주절 이 문장 전체의 주인공 동사 절이 되는 겁니다. 해설가 정답이 되겠죠. 각각의 그룹들은 그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dialect 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풀어볼텐데 일단 오늘은 10번까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번까지 푸는데 한 3분에서 5분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동사 찾아서 밑줄 치는 습관 잊지 마세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동사 찾고 밑줄 치고 빈칸이 동사 왼쪽이 있는지 오른쪽이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수식어 바로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탐험관은 도착했습니다. 동사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back 자동사로서 문자가 끝났어요.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라는 부사 인트론토 전명구 approximately 2 and a half years 다 이런 부사거든요. after 접속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어 성분을 막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몰랐어 그렇다 하더라도 after 접속사는 동그라미 치면서 새로운 주어동사의 시작점을 표시하시는 거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기준으로 왼쪽의 빈칸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되는 겁니다. 히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물론 히스 이것도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로 주어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해석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났었던 대략적으로 2.5년 이후에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잘 보인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 접속사 왼쪽에 무슨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주어동사 시작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체크하고 새로운 시작점 표시하시고 빈칸의 위치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It is 동사죠. The customer's responsibility 까지가 명사보 문장 성분 끝났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책임이다. 까지 끝났죠. 빈칸은 완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동사 안되죠. 동사 안되죠. D번 동사 안되죠.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제출하는 것은 무엇을? 양식서를 제출하는 것은 언제까지의 그 마감 날짜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It은 가주어예요. 잊지 마세요. 파트 5는 문맥이 없잖아.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대명사 주어가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맞지 않으니까. 문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It은 가주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보웄 뒤에 투부정사 혹은 대절 등의 진짜 주어 진주어가 수반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객의 책임이다. 뭐 하는 것은 투부정사 하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진짜 주어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투부정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3번 We value 이게 지금 주어과 동사죠. value 자체가 가치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동사 자리에 쓰면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를 매기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돼요. 자 그리고 더 빈칸까지가 목적어죠. 왜? 전자부터 괄호가 들어가니까요. 빈칸이 바로 목적어점이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ly를 끝나는 것은 부사고요. 부사에서 ly를 뗀 형태가 형용사가 돼요. 자 그리고 differing 동명사 동명사가 지금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관사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더 differences 차이점 다른 점들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차이점들을 뭐 그리고 제공합니다. 블라블라 해석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에서 컴마까지 괄호 정리돼요. 전국적으로 방영된 address 그 연설에서 the president of Korea 한국의 대통령은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the terrorists 드래그인까지가 목적어죠. 그 뒤에 투버 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으로 먼저 잡겠습니다. 멈추기 위해서 자 무엇을? 빈칸을 빈칸은 투버 정사 오른쪽이니까 투버 정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자리 그죠. 항상 준동사도 동사 성질을 그대로 의지하니까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빈칸의 목적어자리인데 그 뒤에 명사가 또 있습니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 뒤는 전명구이기 때문에 묶이죠. 자 보겠습니다. 인설트도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비번처럼 조동사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사라는 거네요.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ng가 있잖아. ing라든지 이디 형태는 무조건 동사 원형에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C번을 보더라도 A번이 동사가 되는 거야. 동사 탈락이죠. 동사 자리 아니니까. B번 동사 탈락이고요. D번도 동사 탈락이죠. C번만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서.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인서트 하는 것을. 인서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지금 인서팅. 얘도 동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자신의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프라이드를 인서트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만약에 인서트가 모욕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한국인의 프라이드를 모욕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식어 정리하겠습니다. 전치사부터 괄호가 정리가 되죠. On the TV show 예술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빈칸은 비동사 되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자리가 되겠습니다. very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부사에 수식어 하는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entertain 동사 탈락이고요. entertainment 이런 것들 명사입니다. 탈락이고요. entertainer 역시 명사죠. 탈락입니다. D번 ing 형태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어요. 분사라는 형용사 가능합니다. 그 짧은 영화 클립은 매우 재미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제 TV 쇼에서 정도가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지금 Miss on 주어 has worked 동사죠. 체크 at our company for over 20 years 다크화로 묶이고요. 또 동사가 나와요. 어? 문장 내 동사가 두 개네? 그러면 빈칸에는 무슨 사겠습니까? 접속사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장 내 동사가 두 개니까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 A번 듀어링은 명사를 받는 전치사고요. that 얘는 주어동사를 받는 접속사고요. they're 얘는 그냥 단독적인 부사고요. in spite of 얘는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B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that절은 이렇게 주어동사 절을 받으면서 이 절 자체를 뭐로 만든다? 명사로 만드는 거다.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게 that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hat Miss Anne has worked at our company for over 20 years 여기까지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Miss Anne 씨가 일해왔다라는 거. 우리 회사에서 20년 이상 동안 일해왔다라는 것은 It's a testament 이게 지금 동사 기준점이고요. Testament 이게 지금 명사 보과되는 거예요. 그 증거이다. 그녀의 헌신의 증거이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구조를 잡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7번 네가 만약에 접속사 계획한다면 동사죠. 당신의 사무실을 보수하는 것을 콤마까지 괄호 묶이죠. Be sure 명심하세요. 자, 무엇을? That the changes 지금 대접속사니까요. 빈칸은 대절의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be sure 이게 명령물입니다. 그죠? 주억 없이 동사원형 시작되는 게 명령물이죠. Be sure 명심하세요. 자, 무엇을? That the changes 그 변화들이 빈칸하는 것을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A번 이렇게 A&T NT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ing 동사 아니죠. 그 다음에 S 이렇게 끝나는 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이지만 T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 C로 끝나는 것은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omply가 동사가 되겠네요. comply with 까지 형광편 체크하시고요. 무언가를 준수하다라는 자동사가 돼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너의 사무실을 보수하는 것을 계획한다면 be sure 명심하세요. 무엇을? 그 변화사항들이 준수할 것을 comply with 준수하다. 무엇을? the stipulations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신의 임대 계약서에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죠. 8번 The Higher Education Act 2021은 Is being considered 고려가 됩니다. 지금 Is being PP까지의 동사 덩어리로 문장에서 기준점 잡아주시고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문장 끝났습니다. 그 뒤에는 전치자부터는 과로가 정리가 되죠. 빈칸은 그래서 지금 동사 덩어리 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동사를 꾸미는 부수적인 성분인 부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See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Is being PP라는 것은 수동태의 지금 진행까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수동이라는 거예요.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지금 문두에 빈칸이 있고요. 컴마가 있으면 문두에서 컴마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문두에서 컴마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선택지를 보시면 A번은 접속사입니다. 주호동사 저를 봤죠. B번도 접속사예요. 주호동사 저를 봤고요. C번 전치사입니다. 명사를 봤고요. D번 전치사죠. 명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마까지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정답이겠고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가 정답이겠죠. 근데 지금은 동사가 보이지 않네요. The failure 명사까지 그냥 끝났네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 수식어로서 쓰이는 거니까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 D번 탈락이고요. C번, D번 중에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 실패라는 명사죠.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실패. 그들의 가장 큰 고객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그 광고 회사는 가졌습니다. 무엇을? 수익성 있는 일련을 가졌습니다. 자, 수익성 있는 일련을 보냈다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 갱신의 실패는 부정적인 뉘앙스잖아.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에 만난다면 무조건 역접의 느낌의 전지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바로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지사입니다. 네, 괜찮죠?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에서는 수익성 있는 일련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The Manager는 Made 만들었습니다. 동사 기준점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식어 정리하겠습니다. 전지사가 보이네요. 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중요하잖아. 일단 열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빈칸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B번 부사 탈락이고요. C번도 명사죠. 탈락입니다. A번과 D번 중에서 Exacting 얘는 힘든 까다로운 이런 느낌의 형용사 간항이네.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Exacting 라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확한 Exact 라는 형용사가 지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는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정확한 평가를 견적 평가를 만들어낸 데 썼습니다. Of the number of items 그 물건들의 숫자에 그런 견적이 되겠죠. 어떤 물건이냐면 Produced 만들어진 분사라는 거에 꾸며주는 겁니다. 나중에 분사 자세하게 할 겁니다. On the Assembler line 조립 라인에서 each day 매일매일 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번부터 40번까지는 추가적인 숙제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과 해설지가 있으니까 우리 부록에 반드시 꼼꼼하게 리뷰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숙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록 79쪽을 펴보시면 단어젴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시험 준비해오세요. 암기만 해오시면 돼요. 시험은 다같이 하실 테니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Day 1 필수 테마별 단어시험이 있고요. 이렇게 뜻을 쓸 수 있는 단어시험지가 있어요. 암기는 어디서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암기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본문 25쪽 26쪽이라 적혀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찾아서 암기만 하시는 거예요. 암기만 그리고 내일 수업시간에 빈칸의 뜻을 쓰는 식으로써 단어시험을 친다라는 거. 이해 되시겠습니까? 암기만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까지 단어시험을 준비해오시고요. 두 번째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아까 우리 몇 페이지였었지? 17쪽 수식어 정리였어요.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Unit Test 1 11분부터 40번까지 문제 풀고 리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첫날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한다고 길어졌는데 잘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모르는 것들 꼼꼼하게 리뷰하시고 궁금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